네. 왜 언니를 보면. 세상에. 그냥 혼자 버려진 느낌. 마음이 그렇다고요 나한테 전한다고요 또. 왜 나는 정말로 열심히. 진심으로. 정말 노력해서 사는데. 왜 이다지. 부모의 그늘도 없고요. 형제의 그늘도 없고. 그냥 인간 사람들 이렇게 냄새가. 왜 이다지 나한테는 안 풍길까. 그래서 참 마음이 일단은 슬픕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하고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시는 건지.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건지. 참 마음이. 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시집 갔을 때 내 치집이 잘 살면. 둔둔하더라고 내 남편 또 보기도 으쌰으쌰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니는 친정에 못 살 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친정에 그늘이 안 보여요 아예. 친정에 그래서. 근다고 신랑이 잘해주면 그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할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같이 느껴진다. 맞아요 맞아요. 응. 만약에. 언니가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어요 저랑 좀 나이 차이가 나네. 만약에 인제 신랑하고 싸웠어 그러면. 뭐 말은 표현 못 하지 마 오빠 나 이렇게 이렇게 했어 표현은 못 하지만 누가 내 싸 뭐 내 사는 인생 그 좋지 않은 인생을 진정에 누가 꼰질러.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오빠였다면 또 옳혔다면 우리 동생이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애가 이렇게 힘들구나 사람은 감으로 눈치를 채거든요. 네. 근데 당신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맞고 산다 치더라도 어디다 잃을 데가 없어요. 맞아요 제가 어디다가 마음을 틀놓고 말할 데가 없어요. 네 신랑하고도 사이가 너무 안 좋게 보이고요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게. 예의 달지 이 사람의 그 해 쨍쨍 찐 햇빛 아래. 그 햇빛이 쏟아진 그 햇빛에. 양산 하나 받쳐줄 사람이 없을까. 큰 나무에 앉아서. 울지 못하고 그 햇빛을 바로 쬐으면서. 진땀이라 그래야 되죠. 네 마음속에 진땀 마음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땀이 오늘 이렇게 한자락에 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아플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한번 물어봐요. 혹시. 엄마가 없어요 일찍 엄마 엄마 돌아가셨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없다 나왔구나 왜냐면 마음속에서 그래요. 엄마라도 있으면 또 엄마 얼굴에다가 기억한다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 근데 오빠하고는 사이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빠가 친정이니까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오빠는 전혀 받아주질 않고 저한테 굉장히 냉대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더 기댈 데가 없으니까 마음이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신하고 당신 오빠하고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무슨 숙제가 있냐면.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그랬죠. 뭐 그렇게 많이 난 거는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났냐면. 엄마가 살아생겨네. 정말. 오빠한테 엄마로서 너무 잘하는 걸로 느껴지고요. 너무 오빠니까 아들이겠죠 아들 아들 하다가. 그 물고 빨고 정말 하다가. 당신 놓고 나서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당신 보고 싶겠어. 그걸 당신한테. 그대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신 건 아닌데. 오빠가 뭐 아버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해줬던지 누구라도 이야기해줬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그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역으로 당신한테. 그 원망의 화살이라 그래야 되지. 화살이 다. 온통 자기 머릿속에 화살이 다. 당신한테 쏠려버렸던 것 같아. 그런가 봐. 생각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럼 몰랐어. 저는 잘 몰랐죠. 근데 이 오빠가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나 금리만 생각하고 그랬어. 그러면 한 번 정도로. 오빠. 오빠는 엄마 얼굴에도 봤지만 나는 오빠 얼굴 엄마 얼굴도 못 봤어. 오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엄마 얼굴 한 번도 못 봤다. 오빠라도 한 번 나를 좀. 내가 죽인 건 아닌데 오빠 입장에서는 내가 죽겠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네. 한 번 그렇게라도 이야기라도 진작 알고 해봤으면 좋을 거 좋았을 것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해보지를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오빠가. 그렇겠네. 어려워서 말도 못 붙이겠는데 무슨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겠지.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겁나 오빠한테 맞은 걸로 보이고. 네 맞아요 그렇죠. 응. 그래도 아버지랑 그러면 따뜻하게 들어오지만. 아버지 말을 들을 오빠도 아니고. 참. 훗날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언니 재산 아버지 재산이 있다면 오빠가 하나도 안 주겠다. 응.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법적으로 그러지는 못해요. 법적 법이 있어서 받아요 오빠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말하니까. 오늘은 언니도 슬퍼 보이고 오빠도 슬퍼 보이고요. 다 슬퍼 보여요. 근데 뭐 어때 처음 본 건 당신 신랑이에요. 응. 왜 그러냐면. 지금 갈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내가. 신랑이 미운데. 신랑이 신랑이 좀 그래도 오빠가 잘 산 건 알잖아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집에서 돈 해오라 뭐 해오라. 그런다고 해줄 때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랑하고 마음속에 살아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답답하고 내 오빠는 나한테 왜 그러냐 그것도 답답하고. 진짜 살 곳이 없어네. 응.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당신 신랑은 천성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못 권쳐요. 어? 선택은 당신이 하시고요. 신랑은 사니 못 사니 선택은 당신이 하시고요. 오빠는 당신한테 절대 이것은 풀어지지 않는 숙제로 갑니다. 당신 예 그래서 그 이유를 내가 오늘 오빠의 한자락에 이래서 이러지 않았냐라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게 긴 거고요. 언니가 죽인 건 아니니까 그래도 누가 악수를 한번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남매 싸움에서 진짜 이거 엄마 이런 것을 오빠가 너무 언니한테 엉망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